제가 풍부가 먼저 가야 된다 풍부가 먼저 가야 된다 아니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오케이 안 돼 안 돼 안 돼 뭐라 그렇지 저희는 지금 캐나다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헬로 팀원분들이 소호랑 밥을 쓰고 캐나다 하우스에서 돌아다닐 겁니다 네 캐나다에서 인기가 엄청나게 좋네요 이제 캐나다관을 구경해 봅시다 상대로 연유 전기 최고 캐나다 해냉 중국 한국 다 한국 다 제 GO KOREA! KEOCHECK IS AWESOME! KEOCHECK IS AWESOME!